물론 이게 노사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결정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대기업 회장단들 만나서 경총에서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 임금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최저임금 이번에 결정된 거 보니까 5% 정도 오르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특히 임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소득이 깎이는 월급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다 또 직장인들이 너무너무 열받은 게 체제임금 윤석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체제임금 150만 원이도 일할 사람이 있으니 깎아야 된다라는 망언을 했었잖아요 후보 시절에 120시간 망언하고 그다음에 손발노동은 아프리카에서는 하는 거라고 해서 아프리카도 비하하고 지금 육체노동하고 있는 손발노동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좌절시키더니 실제 추경호가 다니면서 무대책 소수무책 공공요금 인상으로 사람들도 열받게 하는 대책만 발표하던 자가 임금 올리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겁니다 경고를 한 겁니다 아니 물가가 10% 안팎이 뛰었어요 우리 임금 그대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박정희 의장님 우리 월급이 깎이는 거죠 임금이 10%가 깎이는 거냐 이게 바로 실제 임금론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가가 뛰어가지고 안 그래도 살기 어려워요 그러면 서민들 중산층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임금이라도 올라야지 그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10% 올라도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거기다 대부분 우리 직장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은행 빚이 있기 때문에 금융 간 빚이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가계 소득은 가계 가처분 소득은 실제로 지금 확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올라서 최소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추가 지출 생겼죠 거기다 금리 때문에 이자 인상 통보 마구마구 오고 있어요 지금요 만기 연장도 안 해준다 일시로 갚아라는 통보 우리 모마니티비 애청자들도 전화 저한테 많이 주세요 만기 연장은 안 해준다 어떻게 한꺼번에 갚냐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장기 저리 분할 납부 신청해보세요 그렇게 애호를 했는데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서서 고금리 대책이 없습니까 신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기준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하지만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빌리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중산층 코로나 기간에 어려워서 생계자금 빌리는 우리 서민중산층들에게는 이자를 동결해 주면 되잖아요 이건 민간 영역이 때문에 이자 동결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복현이 이자 내려라 하니까 일부 쬐금 내린 것처럼 본인들이 조정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일부 내리기도 했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규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가 올라가 신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기존의 대출자들에게 만기를 연장해 준다거나 저리로 장기 분할 납부를 대안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최소한 금리를 동결해 줄 테니 열심히 일해서 코로나 조금씩 끝나가니 잘 갚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준다거나 그런데 금리 인상 통보를 한다니까요 마이너스 통장도 6% 마이너스 통장 쓰신 분들 많지 않아요 6%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상으로 이제 만기 되면 연장할 때 이래저래 너무 힘드네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임금 올리지 마라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야 너나 임금 깎아라 고액 연봉 받는 고위 공무원들이랑 임금 깎아라 고위 공무원들니까 니들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전부 다 보면 고위 공무원들이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 보면 다 부자들이 많거든요 최소 재산이 몇십억씩 되고 그 사람들은 물가 고유가 고물가 하나도 안 힘들 거예요 고유가 이야기 자세히 이 고위 공무원들의 고위 국회의원들의 특징 기름값 고통을 안 느낍니다 왜? 다 공공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 앞에 법원이나 국회 앞에 가보면 주유소들이 기름값이 비싸요 맞아요 왜 이런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비싸도 유용합니다 지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세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싼 주유소 생기면 성인여러분 어떻게 하죠? 피해서 찾아가죠 검색해서 출퇴근길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우회하더라도 어디에 저렴하게 있는데 가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천호대교 가는 길 군자역에서 천호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가 양쪽 주유소가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주유소들이 결집되어 있는데요 저는 탭만 나면 그리 갔어요 경차 타고 다니면서도 경차가 안 그래도 기름도 덜 먹는데 한 푼을 아끼려고 맞아요 올림픽대로 타고 빨리 갈 수 있는데 피곤하지만 천호대로 이거 아마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저랑 비슷하게 행동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진짜 거기가 쌌거든요 군자역에서 천호백 사이가 그래요 그 정도로 본인들은 엄청 비싼 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건 비싼 거를 하고 포인트 적립하면 개인 카드로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더 많이 쌓이겠죠 우리들보다 그렇네요 가격이 비싸면 비싸서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위공공기관 권력층 공공기관 기름격증을 받는 공공기관 앞에 주유소들이 비싼 겁니다 이중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서민들은 힘들지만 본인들은 힘들지 모르고 팍팍 쓰고 다니고 두 번째 포인트 적립은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5만 원짜리 주유할 때 포인트보다 10만 원 주유할 때 포인트 많이 써야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알 때 살 때 그것까지 챙기는 겁니다 꼼꼼하네요 그런 거 보면 공적인 포인트는 외국 같은 경우는 다 반납하게 해요 지 돈이 아니잖아요 지 돈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건 국민의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모아서 할 수 있는 예산 절감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조금만 더 투명하게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가면요 세금 전략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그런 세금들 줄여서 민중 복지로 물가 대체로 쓸 수 있는 여력이 굉장한 나라입니다 예산이 중앙정부만 600조고요 광역단체 서울시만 45조쯤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 예산 또 있잖아요 제가 사는 광동구매도 예산이 1조가 넘어요 인근 하남시도 1조가 넘고요 다 합치면요 1년에 대한민국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공기업 예산까지 하면 1,000조가 넘습니다 국민들에게서 등록금 전체 등록금 그럼 11조밖에 안 돼요 당장 대학 무상교육도 가능합니다 천조에서 10조 천조니까 1%만 쓰면 되잖아요 1% 100조 10조 맞죠 1%만 쓰면 대학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니까요 다른 엉뚱한 예산 낭비 줄여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집니까 그러면 돈 때문에 대학 못 가는 일도 없어지고 가난한 학생들은 대학교 가서도요 실력이 뒤처진 이유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휴학 알바 부업을 반멍디치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당연히 부잣집 아이들에 의해서 상대평가자가 무력하니까 성적이 밀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게 바로 부의 대물림이오 악순환인 겁니다 개체를 용나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 근데 임금 깎아라 최저임금 동결해라 이게 추경호나 경영위가 한 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반론도 있어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소상공인들 편의점 업주들도 이번에 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던데 더 힘들어진다 어떻게 우리 먹고 살라는 거냐 그 문제가 이건 최저임금 때마다 매번 나온 논쟁인데 정말 우리 사회가 한번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갑을 있고 또 을병이 있고 심지어는 병정이 있는 겁니다 갑을 병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갑들은 지금 어떤 고통 분담을 합니까 편의점 이야기 하셨으니까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이 의리고 갑은 누굽니까 편의점 본사죠 우리나라 편의점을 누가 장악했죠 물론 개인 편의점도 있고 소금 편의점도 있지만 재벌 대기업이 다 장악했습니다 점유율 1위 1, 2, 3위를 다툰 세 군데가 GS25, GS그룹, CU 보관그룹, 중앙일보 특수관계인 홍석현 집안 홍석조 집안,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롯데그룹 롯데네요 19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10만원 올라갔거든요 201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 주 입장에서 알바 청년을 2명을 쓴다고 쳐요 그러면 월급 부담이 2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2명입니다 20만원 때문에 정말 의라우 병이 싸우는 상황입니다 편의점이 규모가 아주 크지 않는 한은 알바 청년 2명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24시간 중에 8시간은 아내랑 남편이 나눠서 산다거나 하고 나머지 8시간은 장년 알바, 나머지 8시간은 청년 알바 이렇게 쓰는 거죠 20만원 올랐잖아요 부담되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20만원 때문에 의라우 병이 싸운다는 게 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그러면 편의점 본사들은 영업이익이 천억, 이천억이 넘습니다 편의점 본사가 편의점주에게 최증금 인상분만큼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20만원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아니면 편의점 본사들이 재벌대 편의점 본사들이 편의점주들에게 로얄티로만 30, 35%를 떼갑니다 전체 매출에서요 그것을 조금만 줄여주면 5%만 줄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원 매출에서 350만원을 떼갔잖아요 30%를 줄여줬다가 쳐요 그러면 300만원을 떼가잖아요 50만원이 편의점 추가 소득이 되겠죠 그럼 방금 20만원 올라갔죠 30만원이 남습니다 그럼 갑, 을병이 상생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대책들을 안 하고 을하고 병만 쌈이 나는 겁니다 안 해주니까 을들이 병에게 못 올리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제 아파트 관리비를 볼 때마다 제가 신기한 게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참 고마운 게요 여기 보시면 관리비 차감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들어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차감 260원이 제 관리비 제가 더 내야 되는데 260원 차감돼 있어요 뭐냐면 원래 경비 청소 우리 노동자 선생님들한테 입주민들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임차인이든 분양 입주민이든 그런데 이분들 급여 올라간 만큼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줬기 때문에 우리 관리비에서 그게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아파트 관리비는 아마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가 있구나 최정금 인상분만큼 지원해주는 제도를 문재인 정부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 주분들 소상공인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고 지금 손실보증금도 억울하고 부당이 탈락하신 분이 100만 명 안팎 수두를 하기 때문에 최정금 인상이 속상한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 인상률은 10% 안팎이지만 최정금은 5%밖에 안 오른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식당에도 다니고 카페도 다니고 편의점에서 물건도 살 거 아닙니까 이런 상생의 마인드를 좀 가져주시고요 부탁드리고요 물가가 10% 오르고 임금이 동결되면 실제로 임금이 10%가 감소됐는데 누가 그러면 소비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소비업종인 편의점, 카페, 전통시장, 식당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악순환이 된다 국민들이 구매력 있고 과첨소득이 있어 올 거 아닙니까 우리 돈 없으면 어떡해요 박정호 기자님 가족도 만약에 돈이 없어졌다 지금 집에서 30만 원이 없어졌다 외식 안 하겠죠 안 쓰죠 신발 안 사시겠죠 낡은 신발 조금 더 신고 다니는지 신발 사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외식 업종 신발 업종 타격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예전에 만 원짜리 와인하든 사든 거 그냥 동네 슈퍼에서 그냥 소주 하나 사고 말죠 요즘 편의점에서 와인 많이 사는데 사는데 미니 양주 코나도 있고요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 오른 부분은 이렇게 하자고요 두 가지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이해관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종하고 대리점 업종이잖아요 본사가 지원을 조금만 더 해주면 돼요 뜯어가는 받아가는 수술을 조금만 깎아주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천업체, 흥립업체인 중소기업에는 대기업들이 조금만 더 후려치기를 덜하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야 된다 체증금도 올랐는데 내년도 그러면 하도급 단가나 납품 단가 같은 게 있잖아요 정하잖아요 체증금 인상분을 좀 반영해 주겠다 이런 문화를 관행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저런 대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본사의 지원도 없는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 체증금 인상분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아직도 값들은 살만하지만 잘 나가고 있지만 엄청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얼마나 이분들이 더 영업이 늘어났는지 알죠? 금융기관, 방송, 통신, 수출대기업, 온라인 업종, 택배 배달 전부 다 호황이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은 쇠동을 벌었거든요 그렇죠 서비스업이 힘들었고 아니 우리 고유가 때문에 난리인데 어떻게 정의업계는 사상 최대 영업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맷조를 벌었다는데 뭐죠 이거?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 폭리를 이 와중에 폭리를 쳤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횡재세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횡재세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유류세 대책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가 30%에서 30% 올라간다는데 네요부터입니다 그러면 한 50원 더 인하되는 건데 체감을 못 해요 50원 인하되는 순간 기름값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5월에 국제유가가 폭등해서 체감 못 했죠 그래서 이것도 KBS 홍삼국이나 저희들의 대안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주유소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금액 결정을 유류세 인하됐다 해서 만약에 2천 원이다 그러면 1950원은 의무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에서 유류세가 빠지긴 하지만 주유소에서는 마음대로 하는 걸 반영하여 마진을 붙일 수 있는 거 40원만 인하될 수도 있고 30원 인하될 우린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주유소가 각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영 주유소는 바로 내리지만 또 프랜차이즈 주유소는 천천히 내려요 왜? 기존의 유류세 문을 다 30% 인하로 샀던 것을 다 소진한 다음에 그러지 말고 지금 유류세 37%라는데 법정 최고율을 법을 고쳐서라도 유류세를 한식으로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50%라도 민주당 주장에 50%를 감면해 준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유류세 감면 분이 천 원이다 예를 들면 천 원이다 그러면 그냥 소비자한테 꽂아 주세요 박종 기자님 유류세 카드에 아니면 특정 신용카드에 그냥 포인트를 주세요 돈으로 그게 더 확실하겠네요 그건 확실하죠 우리한테 돈이 와 있는 거니까 정유사나 주유소에 그런 혜택을 주지 말고 우리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기름 살 때 포인트 꽂아졌는데 기름 안 사면 사용하면 안 되니까 기름 살 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름 살 때만 쓸 수 있게 하는지 그건 100% 우리한테 오잖아요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왜 대안이 없습니까 근본적인 방도가 없다라는 걸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부도 지금 국제 정세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쓸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우리 안용호 선장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길이 있어요 찾으면 그러면 가게에서 통신비가 집집마다 20만원 안팎 듭니다 방송비도 꽤 들어요 요즘에 OTT 서비스도 많이 하시니까 지옥의 집 아니 지옥의 집이래요 종의 집 죄송합니다 지옥의 집 순간 넷플릭스 지옥하고 주 90시간 노동을 지금 주 90시간 노동 그래서 그게 패러디를 내가 방금 보고 왔거든요 너희들은 주 90시간 노동으로 곧 지옥에 갈 것이다 패러디가 돌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말하는 주 120시간이 이번에 주 단위 50시간을 못 넘게 되어 있는 것을 월 단위로 하면 그게 주 90시간이 나오거든요 주 12시간을 한 주의 평균인 한 달의 주 평균이 4.35주거든요 그리고 곧하면 92시간이 나와요 딱 50시간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0시간에다가 50시간 90시간 그래서 주 92시간에 나온 거거든요 그 패러디가 돌아요 너희들은 곧 주 92시간이라다가 지옥에 갈 것이다 그걸 시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의 집을 어제 보다 잠이 들어서 이 지옥과 합쳐서 지옥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종의 집 한국판 재미있었어요 네 이혼종 폐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좋습니다 아 맞아요 남북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스페인 드라마 종의 집 못지않은 재미를 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봐 보시고요 물론 온작이 너무 대단해 가지고 조금 못 미친다 조금 어슬프다는 분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대단한 지금 이런 패러디가 돕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통신비 같은 경우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OTT 서비스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 비용 일단 정부가 코로나19 기간에 오히려 돈을 많이 번 없죠 행제세 도입량도 나오는데 공공성이 강한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사하고 통신사에는요 금융사한테 금리 인하 금리 동기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신규 대출 말고요 니들 진짜 요금이나 해야 된다 강하게 이런 임금을 올리지 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요 그럼 방송사나 통신사한테 다 재벌 대기업들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지금 벌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몇 조씩 나오니까요 한 회사당 통신 3사만 영업이익이 4조가 넘습니다 한 회사당 평균적으로 1.34조를 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5조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금융기간 올해 이자 수익으로 50조가 넘어갈 겁니다 작년에 46조 올해 50조 통신 3사 작년에 4조 돌파 올해는 아마 4.5조 가까이 될 겁니다 강하게 이야기하죠 온 국민이 있는 때 물가를 있는 때 지금 이때 요금 인상을 해라 죄송합니다 한 식으로라도 요금이나 해라 일면 통신비를 지금 우리 LTE 그다음에 5G 쓰는데 만 원씩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만 원씩 1인당 한 달에 그럼 4인 가구 기준으로 4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럼 물가 인상의 파고를 그래도 4만 원어치는 아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아끼는 만큼 쓸 수도 있는 거고 경기에 도움이 되는 거고 재난종금을 풀면 시중에 통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차 재난종금을 주장했던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지지했던 것인데 그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은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제가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초기에는 요구를 했어요 제2차 재난종금을 줘야 된다 근데 요즘 저희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렇죠 소요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럼 물가 인상 부추기 좋은데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중교통비를 인하해 준다 그럼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으면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통신비도 그렇고요 전혀 물가 인상 부담 없이 가계층 중간 딱 깔끔하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도 그래서 좋은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보에서 했어요 제가 양파 사러 갔어요 딸기 사러 갔어요 3천 원씩 인하가 붙어있더라고요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대책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으로 600억 예산을 배정해놨어요 그리고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선착순이거든요 쓰면 소진될 때까지니까 사실상 선착순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이용하면 600만 명 1만 원씩 600억 2만 원씩 이용하면 300만 명 이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5천만 국민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네요 그리고 1만 원이 뭡니까 그러면 정말 불효불금한 예산을 줄여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같은데 수천억 쓰는데 그런 예산을 줄여서 우리 오마이뉴스 특정으로 날림업체, 유령업체가 지금 공사도 7개인가 맞았다 최소 4개를 맡았던데 대통령실 그런데 다 뻥튀기 예산 지원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돈들을 아껴서 농수축 할인 쿠폰 줘보세요 시중에 돈은 안 풀리면서 아까 양파가 지금 2배로 뛰었거든요 양파 사러 갔는데 거기에 쿠폰이 3천이 붙어 있어요 부담이 얼마 덜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1인당 5만 원 정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 그런 방법이 왜 없어요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다 그래놓고 또 대책이 법인세 대폭 인하예요 0.01%의 대기업들에게 수조원의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 법인세 인하 안 해줘도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영업이 경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잖아요 경금보조 사내 후보도 지금 천조 가까이 쌓였다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왜 깎아줍니까 물론 나중에 혹시 국민적 합의 거치고 사회적 토론에서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일부 인하 필요성을 제가 동의해 주는 것처럼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 1가 1주택에 한해서 나중에 내게 하거나 그래 조금 감면 더 해주자 이건 대선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 건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무조건 부자 감세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경직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혹시라도 일부 세율 인하가 필요하거나 감면 조치가 필요하면 할 수 있죠